잠깐만! 보스였다니! 나 총알이 없어! 미안해! 미안해! 날 죽여! 날 죽여! 철 괴롭혀주세요! 죄송합니다. 넌 뭐 개소리지 막판에? 날 괴롭혀주세요? 이제 정신상태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 원래 이상했지? 그래. 요호! 뿅! 부앙!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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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오! 이거 보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거 하는 사람은 묘한 재미가 있어요. 하쨰! 핫! 하악! 좋아 가자! 아아! 아아 아파! 아아! 으아하! 헐! 일단 돈을 많이 좀 법시다. 돈 버는건 이 더블이면 되니까. 그래. 이쪽으로 가는게 돈 더 빨리 버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나중에 여기 다시 올라올 수 있나? 오 올라올 수 있구나. 그러면 저기 뒷뚱까지 먹을 수 있네? 뒷뚱? 국회의원이 잘받는다다다. 아아 아닙니다. 자. 가자. 대민국의 국회의원분들 존경합니다. 좋아. 가자! 아아아아! 아파! 아아아아! 앗뚝! 가자! 호호! 아래에 내려가! 여기에 뭔 써있었죠? 뚜뚜뚜뚜뚜뚱! 부앙! 부아아악! 좋아! 야! 하아! 으아아앙! 스피드 올릴까? 아니야. 아 행복한 고민. 과연 어느걸 찍을까요? 그래. 이거 찍자. 스피드. 따다다다. 스피드가 빠르면. 스피드가 빠르... 스피드가 빠르... 따다다. 스피드 빨라야 되죠? 저는. 아무리 RPG를 해도. RPG를 해도. 저는. 공속을 찍는다고요. 전사일때 도적. 전사일때. 민첩찍는게 바로 나야. 죄송합니다. 이야아아아. 사람이 민첩해야됩니다. 그리고 빠르게 마약을. 에아 아닙니다. 핫. 핫. 이거 아까운데. 아까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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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어줘야 돼. 오오오오오오오오! 머리는 어조롭게 하게니 죄송합니다. 핫. 핫. 아이핳. 아하하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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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아바. 라이프를 좀 사둬야 되긴 하겠다. 뾱쳐.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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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히히히히히. 오오오. 돈 되게 빨리 벌이네요. 그쵸. 여러분들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성장속도입니다. 마치 내 키를 보는거 같군. 제키 말씀드린적 없죠? 아실뿐만 알아요 제키는. 고로 저는 키가 큽니다. 키 커요죠? 흐흐흐 쪼가자! 이야! 죄송합니다. 오!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오 좋아. 쬐이익! 헐. 내가 멍청했군. 흐! 난 크라이보다 키 크다! 죄송합니다. 요호! 아하! 좋아. 아하아하.. 아하하! 가자 핫 핫 좋아 동전 야 이거 여러 번 하니까 여기 있는 컨트롤이 되게 익숙해졌군요 아 아닙니다 컨트롤 안 익숙해졌어 스피드 맥스 자 이제 뭘 찍으면 되죠 뭘 찍으면 돼 이거 올 클리어 하겠다 그냥 녹화 한 번 하는데 이거 잠시 즐기기엔 정말 좋은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이 게임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 이름이요? 저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찾으세요 뿅 웬 이상한 타이제입은 아저씨가 동전 모으면서 지랄하는 게임을 찾으시면 됩니다 뿅 야하 근데 라이프는 진짜 나중에 찍어도 될 것 같애 보스 잡을때나 쓰면 될 것 같네요 그래 이제 뭐 찍을까 타임리밋? 타임리밋 찍어야되나? 그래 타임리밋 찍어주자 찍어줄게 내가 돈도 많은데 에이씨 찍어주지 뭐 에이씨 아짜 핫 타임리밋이 많으면 저기 위에 와 내 진짜 10분전에 이거 3초를 시작했어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아주 그냥 지금 처음에는 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이렇게 하면 안되나 했는데 지금 아주 기세가 당당해졌군요 좋아 엄청난 발전이다 이런거 다 먹으면서 가겠습니다 여기도 다 돈이야 이게 다 돈이예요 이게 다 돈이예요 이게 핫 따 아 아 어 한 번에 먹은 올 저긴 갈수 잘못 왔다 잘못 왔다 날 죽여주세요 절 괴롭혀주세요 저를 마음껏 망가뜨려주세요 좋아 망가졌군 대사가 이상했다구요? 그건 님들이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순수하게 저를 망가뜨려주세요 라고 한거에요 괴롭혀주세요 는 뭐냐구요? 네 괴롭혀달라구요 여러분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는거야 하 나는 당신들의 미래를 볼 수 있다 난 녹화하면서 혼자 하지만 난 덕그를 예상해서 한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상상을 하는 겁니다 뭐라는거야 할 때 뭐라는거야 할 때 난 그걸 예상하지 님들이 이상해서 그런거야 좋아 하 오케이 야 이거 이거 이제 한 번 돌 때마다 이제 200원은 그냥 아니 1000원인가 1000원은 그냥 쑥쑥 벌리는구만 쑥쑥 좋아 아주 좋아 라이프 2인데 돈은 되게 많네요 부잣집 아들인데 먹는거 고기만 처먹으면서 살 살은 없는 애 그런 애들과 같습니다 일단 암허 사자 암허 사고 이제 건 파워만 올리면 이제 이거는 100% 깬다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 루트가 제일 돈을 많이 버니까 시간은 많이 들어도 뿅 뿅 자 하 오 근데 이거 진짜 재밌네 아 아 아 가시에 찔려 죽을 뻔 햄 햄 스팸 죄송합니다 가자 후옷 가자 후옷 뿅 이야 하 올라갑사 하 야 가자 미끼지가 않다 내가 지금 이걸 18분 동안 하고 있다니 이런 18 오 좋아 이제 그것도 맞출 수 있네 좋아 뿅 걸리적거려 사라져 그냥 핫 저거 하나만 저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아 하나만 주세요 하나만 하나만 바라는 거 없어요 하나만 줘요 하나만 좋아 저게 어떻게 가는 방법이 있을텐데 아 그냥 갈 수 있네 젠장 엿먹잉인가 시간 남아두는데 빨리 돌아가면 저 뒤에 있는 동전까지 먹을 수 있겠다 오 시간적 여유가 나만 돌아 아하 아하 챗 라이프 1에 비해 아 저거 실수한거야 솔직히 저거 실수만 안했으면 내가 여기 동전 싹 다 긁어모으고 그냥 보스전에 한 번에 갈 수 있었어요 라이프 그래 보스 가기 전에 한 번 쫙 올려놓긴 해야겠다 워허 동전 한판에 천원씩 갈리니까 재미없네 아 이거 너무 쉬운거 아니야 게임이 하 이거 근데 쟨 진짜 게임은 쉽다 좋아 아아아아아 저거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내가 방금 전에 한 뉴메탈 쓰러기보다 훨씬 쉽군 아아 아아 그